충남 태안과 전남 흑산도에서 해안가에 그물을 쳐 새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들의 이동 경로를 연구하는 학자들로 이 가락지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 한 마리가 그물에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봄, 가을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노랑딱새입니다. 머리와 등이 푸른빛을 띈 이 새는 새유리새입니다. 여름 철새로 가을에 월동진 동남아로 떠납니다. 흔히 뱁새로 불리는 턷새, 붉은 머리 오목눈이도 붙잡혔습니다. 새들의 이동 경로를 조사하기 위해 쳐놓은 그물에 포획된 겁니다. 이렇게 잡힌 새들에게는 언제 어느 곳에서 포획된 건지 알 수 있는 가락지를 다리에 달아 야생으로 돌려보냅니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9만 8천여 개 채의 가락지를 달았는데 10마리 중 8마리 가량은 철새였습니다. 지난 2016년과 17년 전남 흑산도에서는 미기록종인 푸른머리 대새와 풀쇠 개개비가 가락지 부착 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새한테부터 흡혈하며 사는 진드기는 질병을 옮길 수도 있어 관심 대상입니다. 가락지 부착 조사는 새 이동이 많은 3월에서 5월 그리고 9월에서 11월 사이에 전남 홍도와 흑산도, 충남 가의도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 아시아 등 여러 나라에서 조류 이동 경로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 몽골에서도 가락지 부착 기술을 배우러 국내 국내 연구팀을 파견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Q.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